이번요년에 프림 아바리엔토스가 베스트 5로 나섭니다 김종규 프리먼 알바노 패스트 5 파울이 걸리면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바리엔토스 앨범 점퍼 들어갑니다 모두 지금 KBL의 모든 팀들이 경기가 빡빡합니다 네 하루걸러 빠르게 갑니다 현대보험이 뒤로 내졌어요 김영현 아바리엔토스 쏘 던지네요 프림 앞에 두고 쐈습니다 리뷰킹 알바노 봤습니다. 알바노 베이스라인에서 두 점을 다 터렉했어요. 알바노 선수의 득점이 가동이 되네요. 알바노 범핑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터치해웃. 공격권. 공격권 먼저 디밋. 외곽슛은 신빈석 선수가 좋고 또 침장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괜찮을 거예요. 현대 모비스의 공격 아브리엔터스 골밑을 바라보다가 멀어지며 던졌습니다. 두 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심스. 아브리엔터스 펌프 페이크 이후에 두 점. 또 잡나요? 다시 한 번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 외곽에서 코너 연결. 아브리엔터스 발 맞췄고. 석점 정확하게 꽂혔어요. 자기가 오펜스 리바운드 두 개를 잡았. 맞고 있는데 파울이 좀 많아지네요. 물론 미드레인지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골밑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리바운드를 잡아 전반의 흐름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가 맞고 있어요. 스텝백 석점. 아브리엔터스 안 들어갔어요. 또 함진 선수가 있었군요. 서명진 심스에게 심스 멀어지며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리바운드. 아브리엔터스. 그리고 발 맞추고 석점 꽂혔습니다. 37 대 28. 아 이거 잡으세요.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본인이 공격 리바운드 잡고 던집니다. 아브리엔터스 석점으로 다시 한번 달아나 현대모비스. 자 한번 보세요. 그 모비스는 또 공교롭게 구구즈가 지금 6명이나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 달아날 기회에 아브리엔터스 쐈어요. 빅스립 고쳤습니다. 골밑에 프리먼 일단 근처 알바노에게. 알바노가 빙괄 돌아서 골밑으로 갑니다. 스텝밟고 올라가요. 안 들어갔어. 프리먼 공격 리바운드. 투 백 득점. 정전기 막아서고 있어요. 아바리엔터스 한 명 날려놓고 석점 줘줘. 상원합니다. 피를. 이제 지금 반칙을 한 직후에. 앞서서 아바리엔터스의 스텝백 석점. 빠르죠.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함지훈. 아바리엔터스 바로 쏴습니다. 석점 들어가. 빠르게 갑니다. 바운드 패스 알바노 올려놓습니다. 박찬이가 빼줬어요. 2선 알바노 남은 시간 2초 1초. 직접 던졌습니다. 아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반대로 원주님이 속풍 찼습니다. 알바노 범핑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 2개 획득합니다. 자 빠르게 넘었어요. 빠르게 넘었어요. 템포 올립니다. 아바리엔터스. 여기서 또 만들어졌고 이걸 또 선봉을 시키네요. 자유투 2개 획득합니다. 아바리엔터스가 이어받았습니다. 리머텍. 오우. 겟임백패스. 석점. 조정했어요. 이우석입니다. 이야. 이제 뭐. 아바리엔터스. 프리미엄 블락시안. 하지만 여태 공격권 TV. 알바노 한 명 날려놓고 타면서 석점 조정. 아우. 그렇죠. 아 파울이었습니다. 앞서서 이루석에서도. 사실 이 장면에서는 아바리엔터스의 이 패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스프림. 아바리엔터스 받았어요. 마운드패 스프림. 등지고 힘으로 밀고 갑니다. 올라가는데. 득점 1전. 스프림 선수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아바리엔터스 쫓다. 아우. 스트리 포. 이야. 여기서 득점을 또 해줘야 됩니다. 현대보비스는 여기서 더 달아나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바리엔토스 흔들면서 골피션가요. 빼줬고 안쪽 들어갑니다. 서명진의 랭몬! 득점! 득점! 75대 68! 크로스어버 멀어지며 2장 발사.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현대보비스 서명진! 보세요. 서명진 선수하고 이훈석 선수. 리바운드라는 거 보세요. 아바리엔토스. 다시 불려받았습니다. 앞에는 알바노. 스텝백 섭쩡! 아! 버텨어요! 이야! 알바노. 받았습니다. 김현호. 알바노에게. 알바노. 직접 쏴습니다! 들어갔어! 시간을 모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